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낭독해드릴 소설은 채만식의 치숙입니다. 채만식의 호는 백릉 또는 채용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1924년 조선문단에 발표된 단편 세길로로 문단에 등단했고 1936년부터 전업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채만식은 치숙 외에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작가적 존재 방식을 추구해 갔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소설적 결실과 함께 친일부역작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설은 지식인의 자의식을 날카롭게 투시한 소설 유형으로 독자적인 면모를 획득하였습니다. 지식계급으로서의 자의식이 맨중적 현실과 폭넓게 접촉하였을 때는 비극적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을 그렇지 않고 대상에 대한 풍자, 희화하게 되었을 때는 풍자적 리얼리즘의 소설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동향에 민감했고 현실은 그의 문학적 특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설을 통한 정치적 민감성이 일제의 말과 해방 공간 전 기간을 통해서 우리 소설사의 공백을 메워준 유력한 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희곡 창작을 겸비하였다는 점에서 그는 예의 검토될 만한 작가이며 무엇보다 광복의 현실로부터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가는 1940년대 후반기까지 우리의 역사의 굴절을 냉정한 묘사가의 시선으로 그려낸 여러 소설 작품을 남기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한국 근대 소설사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설 치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숙은 1938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단편 소설입니다. 식민지 체제에 사회의 경제적 탄압이 빚는 모숨과 부조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대표적인 풍자 소설입니다. 학력과 연령에 있어 크게 격차가 벌어지는 화자의 시점을 통해 실패한 지식인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소설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아저씨는 일본에서 대학도 다녔고 나이가 서른 셋이나 되었는데 철이 들지 않아서 딱하기만 하다. 착한 아주머니를 친가로 쫓아보내고 대학에 다니다가 신교육을 받았단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무슨 사회주의 운동인지를 하다가 감옥살이 5년 만에 풀려났을 때는 피를 토하는 폐병 환자가 되었다. 라는 식의 판소리 사설 같은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낭독을 들으시면서 소설 속의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만식의 치숙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치숙 체만식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 놈의 거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가 징역살고 나와서 폐평으로 시방 앓고 누웠던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아이고, 뭐 말도 마쇼.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아이고, 내원. 신세 간대 없쇼. 자, 십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쇼.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쇼. 신분에는 정과자라는 붉은 도장 찍혔쇼.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쇼. 이 신세를 해가지고 아이고, 굴속 같은 오주막집 단간 세빤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딱 감고 들어누었고요. 재산이 어디 집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 내줘야 직건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우리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으느라 삭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로 되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에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휴,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순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근 20년 소박을 당했죠. 20년을 설분 청춘 한숨으로 보내고서 다 늦게야 성장 여대치게 생긴 그 양반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모셔다가는 병수종 들으랴, 먹고 살랴, 애가 지나고 다니는 걸 보면 참말 가엾어요. 그게 무신 죄다짐이람. 팔자, 팔자 하지만 왜 팔자를 고치지를 못하고서 그래요? 죄선 구식 부인네들은 다 문명을 못하고 깨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 양반이 한시밥이 죽기나 했으면 우리 아주머니는 차라리 신세 편하리다. 심덕 좋겠다, 소음씨 얌전하겠다 하니 어디가 손들 제가 일신 몸가느고 편하니 못 지내요? 아휴, 가만있자. 16살에 아저씨네 집으로 시집을 갔다니까 그게 내가 3살쩍이니 꼬박 18회로구나. 18회면 20년 전 아니요? 그때 우리 아저씨 양반은 나이 어리기도 했지만 공부를 한답시고 서울로 동경으로 10여 년이나 돌아다녔고 조금 자라서 색시 재미를 알만 하니까는 누가 예쁘달까 봐 이혼하자고 아주머니를 친정으로 쫓고는 통이 불고를 했죠. 공부를 다 마치고 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놈의 지세에 디립다 발광해 다니면서 명색 학생 출신이라는 딴 여편내를 얻어 살았죠. 그 여편내는 나도 몇 번 보았지만 쌍판대기라고 별반 출수도 없이 생겼습디다. 그 인물로 남의 첩이야?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더니 사실 소박 맞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 여편내께 다 대면 월등히 예뻤어요. 그래 그 뒤에 그 양반은 필경 붙들려가서 5년이나 전중이를 살았죠. 그동안의 아주머니는 시집이고 친정이고 모두 폭망해서 의지가 아직 없이 됐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짓하면 굶어 죽을 판인데 할 수 없이 얻어먹고 살기도 해야 하려니와 또 아저씨 나오는 것도 기다려야 한다고 나를 반련삼아 서울로 올라왔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오던 전해인가? 그때 내가 나이는 어려도 둘은 날뛴 보람이 있어서 이내 구라나데 상내 식모로 들어갔지요. 그 무렵에 참 내가 아주머니더러 여러 번 건면을 했지요. 그러지 말고 오 개가를 가라고. 글쎄 어린 소견에도 보기에 퍽딱하고 민망합디다. 게재에 마침 또 좋은 자리가 있었고요. 미네상이라고 미스코시 앞에서 바나나 다다 끼우리를 하는 인데 사람이 퍽 좋아요. 우리 집 다이쇼도 잘 알고 오는데 그이가 늘 날더러 죄선 옷감 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죽매서 달라고 그랬었어요. 돈은 모아둔 게 없어도 다 벌어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살면 아주머니도 신세에 편할 게 아니냐고요. 그런 걸 글쎄 몇 번 말해도 숭한 소리 말라고 듣돌 안는 걸 어떻거나요? 아무튼 그런 건 말고라도 참 흰말이 아니라 이날 이때까지 내가 그 아주머니 뒤도 많이 보아주었다우. 또 나도 그럴만한 은공이 없잖아 있구요. 내가 일곱 살에 부모를 잃었지요. 그리고 나서 의탁할 곳이 없이 됐는데 그때 마침 소박을 맞고 친정살이를 하는 그 아주머니가 나를 데려다 길러주었지요. 그때만 해도 그 집이 그다지 군색하게 지내든 안 했으니까요. 아주머니도 아주머니지만 종조 할머니며 할아버지도 슬아의 딴 자손이 없어서 나를 퍽 귀여워하셨지요. 열두 살까지 그 집에서 자랐군요. 4년이나마 보통 학교도 다녔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집안이 그렇게 치폐하지만 안 했으면 나도 그냥 붙어있어서 시방쯤은 전문학교까지는 다녔으리다. 이런 은공이 있으니까 나도 그걸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내 깜냥에는 갚을만치 갚느라고 갚은 셈이죠. 허기야 요새도 간혹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양식 없다는 사정을 덜어 하곤 하는데 실로 정말이지 좀 성가시긴 해요. 그러는 족족 그 수응을 하자면 내 일을 못 하겠는걸? 그래 대개 잘라떼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밖에 가령 양 명절 때면 고기끈이라도 사보낸다든지 또 오면 가면 이 얘기 낯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걸 결단코 범연히 하든 아느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아주머니는 꼬박 1년 동안 구라나상 내 집 오만이로 있으면서 월급 5원씩 받은 걸 그래도 고스란히 저금을 하고 또 틈틈이 싹바느질도 맡아다가 조금씩 벌어 보태고 또 나올 무렵에 구라나상 내 양주가 퍽 기특하다고 돈 7원을 상급으로 주고 그런 게 이럭저럭 돈 100원이나 존존이 됐지요. 그 돈으로 방 한 칸 얻고 살림 나부랭이도 조금 장만하고 그래 놓고서 마침 그 알량 꼴량한 서방님이 내어 나오니까 그리로 모셔드렸지요. 내어 나는 날라도 가서 보았지만 가막솥 문 앞에서 막 나서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눈물이 핑 돌던데요. 전에 그렇게도 죽을둥 살둥 모르고 좋아하던 천년은 꼴도 안 베고요. 남의 천년이란 건 다 그런 거죠 뭐. 우리 아저씨 양반은 혹시 그 여편네가 오지 않았나 하고 사방을 휘휘 둘러보던데요. 속이 그렇게 없다니까. 여편네는 커녕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그 외에는 어린친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없더라. 그래 막 자동차에 올라타려다가 피를 토했죠. 나중에 들었지만 가막솥 안에서 달포전부터 토열을 했다나 봐요. 그래 다 죽어가는 반송장을 업어오다시피 해가고 뉘어놓고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불찰주야로 할지 못할지 다 알가면서 붓이 되고 날뛴 덕에 병도 차차로 차도가 있고 그러더니 이제는 왕구의 사라는 낫죠. 뭐 참 시방은 용꼴인걸요 용꼴. 부인 내 정성이 무서운 갭디다. 꼬박 삼년이군. 나 같으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오신데도 크진 못해요. 자 그러니 말이죠. 우리 아저씨라는 양반이 자키나 양심이 있고 다 그럴 양이면 어이구 내가 어서 바삐 몸이 충실해져서 어서 바삐 돈을 벌어다가 저 아내를 편안히 거느리고 이 은공과 전날의 죄를 갚아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할 게 아니나요? 아주머니의 은공을 갚자면 발에 흙이 묻을세라 업고 다녀도 참 못다 갚죠. 그러고 저러고 간에 자기도 인제는 속 차려야죠. 허기야 속을 차려서 뭘 하재도 정과자니까 관리나 또 회사 같은 데는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그야 자기가 저지른 일인 걸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 막 벗어붙이고 노동이라도 해야죠. 대학교 출신이 막 벌인 노동이라니께 꼴 가관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걸 보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 종조 할아버지네 집안이 그렇게 치폐를 안 해서 나도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혹시 우리 아저씨 모양이 됐을지도 모를 테니 차라리 공부 많이 안고서 이 길로 들어선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인제는 기껏 해먹을 게란 막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요 보통학교 4년 겨우 다니고서도 시방과 앞길이 훤히 트인 4개다 대면 고수가이만도 못하죠. 아이고 그런데 글쎄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 만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만뽈을 먹는 거 아니 내 참 나 기가 막혀 아니 그놈의 것하고는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단 말인지 어쨌다고 그걸 끄끄내 하지 못해서 그 발광인지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이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이지 필경은 붙잡혀가서 징역사는 노름 아마 그놈의 것이 아편하고 꼭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도군 그래요 불황당패든데요 아릴없이 불황당패입니다 저 서양 어디선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몇 놈이 양지짝에 모여 앉아서 놀고 먹을 궁리를 했더라나요 우리 집 다이쇼가 다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디다 개에 그 녀석들이 서로 군혼을 하기를 자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니 그건 도무지 공평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란 건 이목구비하며 사지 육신을 꼭 같이 타고났는데 누구는 부자로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다니 그게 될 말이냐 그러니 부자가 가진 것을 우리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고르게 나눠 먹어야 경우가 옳다 이렇게 그거 옳은 말이다 야 그 말 좋다 자 나눠 먹자 이렇게 설도를 해가지고 우하니 들고 일어났다는군요 아니 그러니 그게 생날 불황당놈 짓이지 그게 뭐요 사람이란 것은 제가끔 분지복이 있어서 기술을 잘 타고내든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 법이요 복록을 못하고 나든지 게으른 놈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요 다 이렇게 마련인데 그거야말로 공평한 천리인 것을 됩다 불공평하단께 될 말이요 그리고서 억지로 남의 것을 뺏어 먹자고 들다니 그놈들이 불황당이지 뭐요 짓이 불황당 짓일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그러기로 들면 게으른 놈은 점점 더 게으름만 부리고 쫓아 다니면서 부자 사람네가 가진 것만 빼앗아 먹을 테니 이 세상은 통으로 도적놈의 판이 될 게 아니요 그나마 부자 사람네가 모아둔 걸 다 뺏기고 더는 못 먹어내는 날이면 그때는 이 세상 망하는 날이요 재마다 남이 농사 지어 놓으면 그걸 뺏어 먹으려고 일 않고 번둥번둥 놀 것이고 남이 옷감 짜놓으면 그걸 빼앗아 사다가 입으려고 번둥번둥 놀 것이고 그럴 테니 대체 곡식이며 옷감이며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올 때가 있어야죠 세상 망할 밖에 글쎄 그놈의 짓이 그렇게 세상 망쳐놀 장군인 줄 모르고 가난한 놈들 그 중에서도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들이 위선 당장 부자집 사람 내 것을 빼앗아 먹는다니까 거기 혹해가지굴랑 너도 나도 와 하니 참섭을 했다는구려 바로 저 아라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농군들이 곡식을 안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수만 명씩 굶어 죽는다는구려 빤한 이치지 뭐 위선 먹기는 곡감이 달다고 그 지랄들을 했다가 잘코 산이야 아 그런데 그 못된 놈의 풍습이 삽시간에 동서양 갖고 안간 데 없이 퍼져가지굴랑 한동안 내지에도 마구 굉장히 드세게 돌아다녔고 내지가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죄선 영감상들도 덩달아서 그 숙례를 냈다나요 그렇지만 시방은 그새 나라에서 엄하게 밝히고 금하고 한덕에 많이 멈춤해졌고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은 별반 없다나 봐요 그럴 테지 글쎄 아 해서 좋을 양이면 나라의 선들 왜 금하며 무슨 원수가 졌다고 붙잡아다가 징역을 살려요 좋고 유익한 것이면 나라에서도 도으리어 장려하고 잘할라 치면 상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활동사진이며 스모며 만자이며 또 와쇼와쇼랄지 세일에 일 낭하시랄지 라디오 체조랄지 이런 건 다 유익한 것이니까 나라에서 설도도 하고 그리잖아요 나라라는 게 무엇에 그런 걸 다 잘 분간해서 이런 걸 이러고 저런 건 저러라고 지시하고 그 덕에 백성들을 제가끔 제 분수대로 편안히 살도록 애써주는 게 나라 아니요 그놈의 것 사회주의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금하들 안고 저희가 하는 대로 두어보아요 지방쯤 세상이 무엇이 됐을지 다른 사람들도 낭패본 사람이 많았겠지만 위선 나만 하더라도 글쎄 어쩔 뻔했어 아무 일도 다 틀리고 뒤죽박죽이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결이 귀여워하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한미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가지고 나는 30년 동안 60살 황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원을 모을 작정이요 10만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똥똥거리고 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마리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여자 내지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커져주어도 싫어요 구식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데 안됐고 신식여자는 식자가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조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발이에요 내지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일자로 예쁘겄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으로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를 보내고 내지인 학교래야 조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를 버려놓기나 꼭 알맞죠 그리고 나도 조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 붙엄도 내지인 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 처럼 잘 모으는 게 되거든요 내 이상이며 계획은 이래서 20만원짜리 큰 부자가 바로 내다배고 그리로 난 길이 환하게 트이고 해서 나는 시방 열심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글쎄 그 미쳐 살기든 놈들이 세상 망쳐버릴 사회주를 하려더니 내가 소름이 끼칠 게 아니라고요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세상 세상이 망해서 뒤집히면 그래 나는 어쩌란 말인고 아무것도 다 허사가 될 테니 그런 억울할 때가 있드람 뭐 참 우리집 다이쇼 말이 일일이 지당해요 여느 절도나 강도나 사기나 그런 죄는 도적이면 도적을 해가는 그 당장 그 돈만 축을 내니까 오히려 죄가 가볍지만 그놈의 것 사회주의인지 지랄인지는 온 세상을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나라를 통째로 소란하게 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요 용서라니 나 같으면 그런 놈들은 모주리 쓰러다가 마구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일을 생각하면 털어놓고 말이지 우리 아저씨인가 그 양반도 여간 불축스리 배들 아나요 사실 아주머니만 아니면 내가 무슨 천주학이라고 나쁜 병까지 앓는 그 양반을 찾아다니나요 죽는데도 코도 안 풀어붙일걸 그러나마 전자의 조상을 다 회개를 하고 못된 마음은 씻어버렸음째 말이지 뭐 흰 개꼬리 삼년이라더냐 종씨 그 모양인걸요 그러니까 그가 밉살머리 스러워서 털어들렀다가 혹시 마주앉아도 위정 뼈끝 소린 소리나 하고 아이쿠 말을 따잡아 가지굴랑 꼼짝 못하개시리 몰아세주곤 하죠 저번에도 한번 혼을 단단히 내주었죠 아 그랬더니 아주머니더러 한다는 소리가 그 녀석 사람 버렸더라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이 들었더라고 그러더라나요 네 원 그 소릴 듣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사람도 유만부동이지 그 아저씨가 날더러 사람 버렸느니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이 들었느니 하더라니 원 입이 몇 개나 되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구멍도 있누 조선 벙어리도 다 말을 해도 나 같으면 할 말 없겠구만 하면 다 말인 줄 아나 봐 이를테면 그게 명색 훈계 비슷한 거렸다 내게다가 맞대 놓고 그런 소리를 하다가는 되잡혀서 혼이 날 테니까 슬며시 아주머니더러 일렬한 요량이던 게지 기가 막혀서 아이고 아느님이 사람의 콧구멍 두 개로 마련하기 참 다행이야 글쎄 아무려면 내가 자기처럼 다 공부는 못하고 남의 집 고조 노릇으로 반도 노릇으로 이렇게 굴러먹을 값이 이래 보여도 표창을 두 번이나 받은 모범 점원이요 남들이 똑똑하고 재주있고 얌전하다고 칭찬이 놀랍고 앞길이 환히 트인 유망한 청년인데 그래 자기 눈에는 내가 버린 놈이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기리는 놈으로 보였단 말이지 하아 옳지 거참 그렇겠군 자기는 자기 하는 짓이 오르니까 나의 하는 짓은 다 글렀단 말이랬다 그러니까 나도 자기처럼 그 놈의 것 사회주의인지 급살맞을 것인지나 하다가 징역이나 살고 정과자나 되고 배병이나 앓고 다 그랬더라면 사람 버리지도 않고 아무 짝에도 못쓰게 길든 놈도 아니고 그럴 뻔했군 그래 흥 참나 재미 구린 줄 모르고서 남더러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꼭 우리 아저씨 그 양반을 두고 읽는 말인가 봐 그날도 실상 이랬더라오 혼을 내주었더니 아주머니더러 그런 소리를 하더란 그날 말이오 그날이 마침 내가 쉬는 날이길래 아주머니더러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침결에 좀 들렸더니 아주머니는 남의 혼인집에 바느질을 해주러 갔다고 없고 아저씨도 양반만 여전히 아랫목에 가서 들어누었더만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모두 뒤져냈는지 머리맡에다가 헌 언문잡지를 수북이 싸놓고는 그걸 뒤져요 그래 나도 심심삼아 한 권 집어들고 떠들어 보았더니 아이 뭐 읽을 맛이 나야죠 대체 조선사람들은 잡지 하나를 해도 어찌 모두 극고락쓰니로 해놓는지 사진도 없지요 망가도 없지요 그리고는 맨판 까닭스런 한문 글자로 다가 쳐박아 놓으니 그걸 누구더러 보란 말인고 더구나 우리 같은 놈은 언문도 그런대로 뜯어보긴 보아도 읽기는 여간 배롭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언문하고 까다로운 한문하고를 섞어서 쓴 글을 뜻을 몰라 못 보죠 언문으로만 쓴 것은 소설 나부랭인데 읽기가 힘이 들 뿐 아니라 또 조선사람이 쓴 소설이란 건 재미가 있어야죠 나는 조선신문이나 조선잡지하고는 담쌓고 남된 지 오랜걸요 잡지야 뭐 킹구나 쇼냉구라부 덮어먹을 잡지가 있나요 참 좋아요 한문글자마다 가나를 달아 놓았으니 어떤 대문을 척 펴들어도 술술 내리 읽고 뜻을 회행하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대문을 읽어도 유익한 교훈이나 재미나는 소설이지요 소설 참 재밌어요 그 중에서도 기꼬집강 소설 어쩌면 그렇게도 아기자기하고도 달콤하고도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요시가 그의 소설은 진진바라바라바 하는 지다이모노 인데 마구 어깻바람이 나고요 소설이 모두 그렇게 재미가 있죠 망가가 많죠 사진이 많죠 그리고도 값은 좀 허라나요 15전이면 바로 고전달치를 사볼 수가 있고 보고 나서는 오전에 도루 파는데요 잡지도 기왕 하려거든 그렇게나 해야지 조선사람들은 젠장 큰소리는 곧잘 하더구만서도 잡지 하나 반반한 거 못 만들어내니 그날도 글쎄 잡지가 그 꼴이라 해요 글을 볼 것도 없고 혹시 망가나 사진이라도 있을까 해서 책장을 후루루 냉기라니까 마침 아저씨 이름이 있겠다요 아주 신통해서 쑥 펴들고 보았더니 제목이 첫 줄은 경제 사회 뭐 어쩌고 잔주를 달아놨겠죠 그것만 보아도 벌써 그럴 듯 해요 경제는 아저씨가 대학교에서 경제를 배웠다니까 경제 속은 잘 알 것이고 또 사회는 그것 역시 사회주의를 했으니까 그 속도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하고 사회주의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이며 어느 편이 옳다는 것이며 그런 소리를 썼을 게 분명해요 뭐 보나 안 보나 빤하죠 대학교까지 가설랑 경제를 배우고도 돈 모을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만 하고 다닌 양반이라 경제가 그리고 사회주의가 옳다고 우겨댔을 깨니깐요 아무렇든 아저씨가 쓴 글이라는 게 신기해서 좀 보아볼 양으로 쑥 훑어봤죠 그러나 웬걸 읽어먹을 재주가 있나요 글자는 아주 어려운 자만 아니면 대강 알기는 알겠는데 붙여보아야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속이 상하길래 읽어보자던 건 작파하고서 아저씨를 좀 따잡고 몰아슬 양으로 그 대목을 쫙 펴놨죠 아저씨 왜 그러냐 아저씨가 여기다가 경제 무어라고 쓰고 또 사회 무어라고 썼는데 그러면 그게 경제를 하란 뜻이요 사회주의를 하란 뜻이요 뭐 못 알아듣고 뚜렷뚜렷해요 자기가 쓰고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거나 혹시 내가 말을 너무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선뻑 대답이 안 나왔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다시 조곤조곤 따졌죠 아저씨 경제란 것은 돈 모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사회주의 것은 모아둔 부자 사람의 돈을 뺏어 쓰는 거 아니요 얘가 시방 아니 들어보세요 너 그런 경제학 그런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 배우나 많아 경제란 건 돈 많이 벌어서 애껴쓰고 나머지 모아두는 게 경제 아니요 그건 보통 경제한다는 뜻으로 쓰는 경제고 경제하기니 경제적이니 하는 건 또 다르다 다른 게 뭐요 경제는 돈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죠 아니란다 혹시 이재학이라면 돈 모으는 학문이라고 해도 글리할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어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5년이나 했으니 그거 무어란 말이요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도 왜 돈을 못 모으나 했더니 이제 보니까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군요 공부를 잘못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옳다 옳다 니 말이 옳아 이것봐요 글쎄 단박 꼼짝 못하잖아 암만 대학교를 다니고 속에는 육조를 배포했어도 그렇다니까 글쎄 아저씨 왜 그러니 그러면 아저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돈 모아 부자되는 경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모아둔 부자 사람 내 돈 뺏어 쓰는 사회주의 공부를 했으니 말이지요 너는 사회주의가 뭘로 알고선 그러냐 내가 그까짓 걸 몰라요 한바탕 쭉 설명을 했죠 내 얼굴만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누웠더니 피시고 한번 웃어요 그리고는 그 양반이 하는 소리 겠다요 그게 사회주의냐 불안당이지 아니 그럼 아저씨도 사회주의가 불안당인 줄 아시는구려 내가 어째 사회주의가 불안당이랬니 방금 그랬잖아요 글쎄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불안당이란 그 말이다 거부시오 사회주의란 것은 그렇게 날불안당 이에요 아저씨도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시래요 얘가 시방 입심결음을 하재나 이거 봐요 또 꼼짝 못하죠 다 이래요 글쎄 아저씨 왜 그러느냐 아저씨도 맘 달리 잡수시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냐 걱정 안 됐슈 날 같은 사람이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나는 니가 걱정이더라 나는 뭐 버젓하게 요량이 있는걸요 어떻게 이만저만 한가요 또 한번 쭉 설명을 했죠 이 얘기를 다 듣더니 그 양반 한다는 소리 좀 봐요 너도 딱한 사람이다 왜요 아니 어째서 딱하다고 그러슈 에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 내가 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다 나 혼자 한 말이다 그래도 예 네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러나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 꺼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라니깐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르시겠지 그렇지만 나는 봄에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뇨?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죠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고도 좋게 지내야죠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단 많고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물정은 모릅니다 지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예 네? 네가 방금 세상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환하니 튀었다고 그랬지? 네 황갑까지 십만원 모은다고 그랬지? 예 네가 말하려는 세상물정하고 내가 말하려는 세상물정하고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예? 사람이란 건 제 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에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예?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는 안 된단 말이다 젠장 아저씨도 요정 킹구라는 잡지에도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디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고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고요 자꾸자꾸 계획하고 기회를 만들고 해서 분투 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 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일어서지요? 7.8기 모르슈?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너는 7.8기에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여덟 번 일어섰다가 아홉 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고는 다시 일지 못한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그래도 인제 두고 보쇼 나는 전화 없어도 성공하고 말 테니 아저씨도 그래서 더구나 못 써요 일해보기도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고 하늘은 꼭 올라 보고 그래야만 높은 줄 아니 뭐 마지막 가서는 할 소리가 없으니까 동에도 닿지 않는 비율을 가져다 둘러대는 걸 보아요 그게 어디 당한 말인구 안 올라가 보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를 천하 멍텅구리가 있을까 그만해 들여다가 심심하길래 또 말을 시켰죠 아저씨 왜 그래 아저씨는 인제 몸 다 충실해지면 어떡하실려 뭘 장차 장차 어떡하실 작정이세요 작정이 새삼스럽게 무슨 작정이냐 그럼 아저씨는 아무 작정 없이 살아가슈 없기는 있어요 있지 않고 무엇인데요 그새 지내오던 대로 그러면 저 거시킨 무엇이냐 도루 도루 또 그걸 그렇겠지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 인제 그만두시오 그만두라고 예 누가 심심소일로 그렸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고요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느냐 아저씨 올해 몇이지요 서른셋 서른셋 그러니 인제는 그만큼 해두고 맘 잡아서 집안일 할 아이도 아니요 집안일을 해서 뭘 하나 그러기로 들면 그 짓은 해서 또 뭘 하나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럼 그럼 아무 희망이나 목적이 없으면서 그래요 목적 희망 예 개인의 목적이나 희망은 문제가 다르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아휴 그런 법도 있나요 법 그럼요 법이라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느냐 아주머니가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지 불쌍하지요 불쌍 그래 불쌍하다면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줄은 아시누만 알지 알면서 그러슈 고생을 낙으로 그 쓰라린 맛을 씹고 씹고 하면서 그것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슨 일에고 진정과 정신을 꼬박 거기다가만 쓰면 그렇게 되는 법이니라 그러니까 그쯤 되면 그때는 고생이 낙이지 너희 아주머니만 두고 보더라도 고생이 고생이면서도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그렇다고 아저씨는 그걸 다행히만 여기쇼 아니 그렇거들랑 아저씨도 아주머니한테 그 은공을 덜어는 갚아야 오를 게 아니요 글쎄 은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이제 병이나 확실히 다 나신 뒤에랑 바빠서 원 글쎄 이 한다는 소리 좀 보지요 시침이 뚝 떼고 누워서 바쁘다는군요 사람 속 차릴 여망 없어요 그저 어디로 되나 손톱만 치도 쓸모는 없고 남한테 사패만 끼치고 세상에 해동만 끼칠 사람이니 뭐 하루 바삐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고 또 죽어서 마땅해요 그런데 글쎄 죽지를 않고 꼼지락 꼼지락 도루 살아나니 성화라구요 네 참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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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